테나시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급방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황재성이고요 예 강재진입니다 저는 문세윤이고요 저는 존소입니다 존소씨가 지금 사정상 참석을 못했지만 같이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대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손뜩 찾아와가지고 손뜩 찾아와서 2월달인지 어느샌가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야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는 좀 특별하게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런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한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잘하시네요 진정성이 있으면은 슬슬슬 나요 진정성이죠 진정성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기운을 불어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우리 집으로 복이 들어와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나시아 독자분들 집으로 복이 들어 오? 오우와!! 황제성 이의가 대단하네 광대성 대단하네